이제 이대형의 스코어! 이분 등장이 기다려집니다! S가 과연 누구인지! 행운 요정 S는 누구일지!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내 눈 앞에 나 타란! 본부장이 있잖아! 여기 멋있게 등장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을 나눠드리는 행운 본부장 전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운 건 라운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행운 건 라운드 지금 2 대 0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행운 건 라운드를 본부장의 권한으로 승점을 2점이 아니라 3점으로 올릴까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멋있다! 자 본부장의 권한으로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 본부장! 좋아요! 말하네요! 안 돼! 안 돼! 인정은 안 돼! 대장님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만약에 이겼다면 따라잡을 수 없는 5 대 0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본부장! 이제 행운 여정의 정체를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모셔온 여정은요! 댄스곡 황금기였던 2000년대를 발라드로 다 평정해버린 발라드 여정입니다! 린! 발라드 여정! 그리고 2004년 골든디스크 대상 10대 가수 가요제 2년 연속 가수왕의 빛나는 행운 여정입니다! 너무 궁금해! 그분 아닌데? 소양!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여정 S! 나와주세요! 과연 누굴까요? 임수영 선배님! 임수영 선배님이다! 우와! 대박! 아이고야! 임수영 씨였습니다! 정말 영정하다! 아이고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수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요! 진짜! 다 너무 제가 뵙고 싶었던 언니들! 우리 언니들! 우리 언니들! 영정이에요! 안녕! 오랜만! 임수영 씨 언니는 정말 오늘 너무 파격적이에요! 네! 친구인 줄... 그래요! 본부장님 어렵게 모셨나 봐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뭐 홍보 이런 것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죠? 홍보 불법이에요? 네? 불법 아닌데요? 불법이요? 잡혀가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아니 내가 원래는 그냥 섭외를 받았는데 마침 13년 만에 10집을 내게 된 거예요! 싱글이 아니고 정규예요? 정규 10집! 10집 정규 앨범이 나왔대요! 13년 만에! 기다렸어요! 우리가 축하할 일이죠!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저희가 오늘 신곡을 들어봐야 할 텐데 점수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 그렇게 무자비한 거 있어요? 95점 이상부터는 왕곡이고요 그 밑으로는 절반씩 줄어듭니다 그 언저리에서 제가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저리저리 언저리에서 놀겠다 춤도 이렇게 점수에 좀 플러스가 돼요? 노래방 마스터님이 얼마 전에 렌트를 교체해서요 봅니다! 다 봐요! 춤추려고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지! 힙하게 지금! 우와! 이걸 진짜 실제로 듣다니! 오프닝에서!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르는데 나는 못 잊혀 아 이수영 이수영 이건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랑 어느 해 만났던 사람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랑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깨가봐 나는 못 두고 그대를 보나 물과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여 색깔 나온다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난 못 두고 그대를 또 보내 물과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여 아해요 살아나나 이거 유진이 춤 아니야? 오오오 온갖 남은 한국 사랑이야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난 막 뜨거운 그대도 물과 품처럼 그냥 저걸은 날 꾸며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반전! 반전! 자, 행운 유정 이수영 씨의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자, 과연 점수는? 잘 나오면 안 돼 점수! 점수! 우와, 큰일 났어! 아, 잘못한 거야? 큰일 났어요 99점이면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만 행운권을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제대로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고요 퍼포먼스 현대무용에서 점수가 크게 들어갔어요 행위예술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급했어요 제 친구하고 오늘 처음 무대라서 짤릴까 봐 그랬나 봐요 죄송합니다 너무 멋졌어요 아쉽지만 이제 행운 유정님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언제 한번 대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요, 모세요 그때 와서 오늘의 실수를 맞아야 하고 싶은데요 즐겁게 한번 그때는 그때 춤 많이 춰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손 잡, 손 잡읍시다 사라질게요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잠깐만 키가 더 컸어요 아, 그래요? 계속 컸어 계속해서 대결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수라 대장님, 양지은씨 누가 대결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양지은씨 무대 모시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라 씨는 이제 마지막 무대로 네, 탱커발 모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앤순비 하셨나요? 네, 뭐든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오신 우리 대장님들도 계시니까 첫 점 주현미 선배님들이 첫 점 자, 이거 지금 3점 걸려있죠? 그렇죠, 네, 3점 걸려있어요 언니 화이팅! 화이팅! 양주현 화이팅!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화이팅! 사랑해요, 양주현 사랑해요, 양주현 잊어야 하기에 가슴은 아파도 미련 없이 잊을래요 사랑도 주고 눈물도 주고 떠나버린 그 사랑 이야, 역시! 자라났어, 자라났다! 사랑하던 사랑, 지난 시절 받은 첫 점 때문에 무거운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외로이소서 망설이고 고인 납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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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YT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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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행복도 주고 슬픔도 주고 떠나버린 그 사랑은 사랑하던 지난 시절 받은 초점 때문에 외로운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나 홀로 서서 망설이고 있답니다 양세윤씨 점수 오겠습니다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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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생홍은 뭐야? 우리 이겼다! 우리 이겼다!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무대 정수라 대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봐라! 정수라 샵을 올리거라!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변진섭의 너에게로 뜨던 시 노래 너무 좋잖아! 너에게로 뜨던 시 그 얼마나 오랜 시간 Cheers! 그런 곡муPress을 들을 때 아무튼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차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다 잦은 그 얼굴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렸듯 때로는 모짐 말로 먹으리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것 내가 죽는 날까지 아아 아아 아어 울고 싶다 아아 울고 싶다 아아 이리 렸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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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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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적이 너무 맛있음 아아 근데 이건 진짜 백 점퍼 진짜 이건 그냥 복점이야 아아 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정